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타민 쥬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타민 쥬리입니다 비타민 쥬리입니다 그러면 이 젓가락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한국 스타일이랑 입어서 이렇게 좀 한번 움직여 보세요 어?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쵸 면을 먹는다고? 라면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라면을 많이 먹어 본 것 같아요 아 자세한 명 아 라멘이 아니구나 선생님 내 걸로 해? 야발 야발 저 성공했어요 쉽죠 제가 하면 진짜 어려운 거 없어요 또 미션 없어요? 킨덤 방송도 다 같이 보고 네 그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재밌어요 진짜 본반사수 하고 슈퍼도 지금 본반사수 다 같이 하고 아 아 아 슈퍼나가면 어떨 것 같아 근데 저에요? 어 만약에 슈퍼로 나간다 치우러 다 외워야 되니까 다 와 그러면 줄이는 언제까지 도전할 거에요? 죽을 때까지 도전하겠습니다 다음 도전은 뭔 거 같아요 줄이님한테 다음 도전? 다른 도전 다음 도전? 뭐 무서워요 그냥 저 거부해봐요 좋아하지는 않아요 항상 무서워요 저 미션 너무 싫어요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미션? 댄스 배틀이예요 저 미리 말해야 돼요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아 너무 웃겨 도전을 좋아하는 우리 로켓펀치 슈퍼3의 출연 제기가 온다면 슈퍼3요? 슈퍼3 네 네 네 토했습니다 저 그냥 숙소에서 티비 포바사 갈게요 이음을 검색은 절대 안해요 진짜? 댓글 안 봐요? 네 댓글 진짜 안 봐요 정말? 악플 있을 거 같이 검색은 안해요 나도 물어봐요 악플 있을 거 같은 동영상 안 봐요 네 안 봐요 아이키 언니랑 나 배틀했던 거 나 바지 벗겨진 그 배틀 댓글 아직도 안 봤어요 아 이거는 딱 봐도 여기 난리가 났을 거다 아 너무 잘했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뭔가 약간 저 진짜 어이없는 말이 진짜 많은데 개? 개의 뒤 같은 얼굴이다 개의 뒤 같은 얼굴이다 아 진짜예요 개의 뒤가 두 껍질인 거야? 아니면 배인 거야? 배요 진짜 저 이거 진짜 기억나요 일본에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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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검색했어요 개의 옆에 내가 이런 얼굴이라고 이렇게 뚫린 입이라고 아주 그냥 막말하네 그래서 진짜 많은 거예요 어 나야 나야 안 쓰겠어 부쳤지 하트 스티커 왜? 왜? 응 근데 어디? 어디 있었어? 선생님이 있었어 왜? 내 사랑이잖아 미션이잖아 내 사랑을 받고 싶지 않다고? 미션이잖아 호동이 형 성공 있어 미션? 나 응 궁금하네 사랑해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하나 둘 셋 택시 잡았다 진짜 아니 아 진짜? 진짜요? 아 어떡해 이렇게 농총이야 내가 계란말을 죽여야 된다 역시 아니 갑시다 갑시다 아 진짜 저신 차려 주리 계란말이 안 나와 아니 그 계란말이 안 돼 진짜 안 돼 미안 이현이 4 3인 14 야 진짜 4개야 웃긴다 대박 나 환불하고 있어 강동 와 대박이다 진짜 진짜 위험해 이거 빠져 맞죠 이것도 그냥 못하나요 승리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